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문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과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냉렬한 분노를 어떻게 잠잠하고 쉬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부드러운 말에 달려 있습니다.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이라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말, 부드러운 말이죠. 분노라는 것은 열과 독이 들어있는데 맹렬한 분노가 최고점에 이른 곧 폭발할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것을 이제 잠잠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유순한, 부드러운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말, 이것은 상대방의 극렬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분노하는 다윗을,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격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죠. 깊은 상처를 팍 댐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과격한, 쓰라린, 그런 고통의 말. 이것이 바로 과격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과격한 말은 사람의 노를 격동시키는 거죠. 팍 화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 이 제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의 말이 나오는 거죠.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의 적절하게 그런 좋은 말을, 부드러운 말을, 지혜로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즐겁고 기쁘게 되는 그런 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선이 베풀고라는 말은 유익하게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아주 딱딱하며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으며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거칠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남을 그냥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쏟느니라.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쏟는다라는 말은 용소섬치다. 넘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때와 장소와 시기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제 멋대로 악한 말을 팍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악의적인 말을 내뱉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을 이 미련한 자의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격동되죠. 그래서 분노가 확 일어나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를 이제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로우, 다운, 천천히 분노가 이제 일어나서 바깥으로 쏟아내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세밀하게 감찰하다는 말은 주의깊게 살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과 생각까지 다 살피는 것입니다. 사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가 없죠.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이제 그 악인에 대해서 노를 바라요. 그 분노를 통하여 그렇게 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일과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다 이 말 뜻에는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 영적인 그런 생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온순한 말, 부드러운 말, 요순한 말, 따뜻한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폐역한 혀, 이 폐역, 폐역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고 가시가 돋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며 거짓된 말을 또 왜곡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도친 말, 폐역한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이제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마음의 생명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뜨러지고 파괴되고 파멸된다. 이야, 이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악한 말, 폐역한 말은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들의 삶의 아버지는 이제 많은 영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가르침을 주죠. 그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슬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책망을 싫어하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책망과 꾸질함을 가리킵니다. 습관화된 악에 젖어있는 거만한, 거만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죠. 책망을 싫어하고 도리어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함으로써 결국 자기 파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